이건 내 친구야 친구의 기회 한 번은 하나 더 만질래 글쎄 그 친구가 몰랐는데 우리를 좋아하게 됐네 한 번쩍일 그의 생각에 너는 내 하늘을 보냈네 어디가 동돈을 받는 건 세상에 다는 그대에도 고찍 청구라 지금 난 맘에 전화하고 싶은데 시몬해지게 될까 봐 아무도 말 못하고 있네 thought about you talk about you thought about you 지금 뭐 지절제이 보여 thought about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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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